안녕하세요. 너무 크지 않나요? 안시연입니다. 오늘 주무시기는 틀렸어요. 마이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또 특기가 사투리를 잘 써요. 그래서 아마 주무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좀 집중해보시는 게 훨씬 좋겠죠.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지가 9년이에요. 2014년 4월에 시작을 했고 딱 9년 됐습니다. 9년 전에 안시연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9년 전에 안시연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달라지면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포가 건강해지면 결국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살이 찌지 않죠. 자 내가 내 삶이 지금 뭔가 좀 고장이 난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생각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피해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의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아 그냥 와봤는데 뭐 지가 연예인이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각이 진짜 중요한데 그 생각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질문이거든요. 늘 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많이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동안 가졌던 직업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싶어 했던 직업 모두는 제가 원하는 삶으로 저를 데려다주지 못하는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그렇죠? 건강한 몸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를 넘어서 자유로운 삶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중요하고 풍요롭고 의미있게 살아갈 자유 저도 자유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은 사실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죠. 열심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건강을 잃고 시간도 없죠.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면 돈이 되지 않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결국 많은 분들이 ES 이 사분면의 왼쪽에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이시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현금은요. 이 사분면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E나 S분면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현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5%의 사람들이 95%의 현금을 가지고 오른쪽 북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여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지금 올라가는 사다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 그 끝에는 부자의 삶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부의 사다리와 가난의 사다리는 달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가난의 사다리를 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끝까지 빨리 올라도요. 결국 그 끝엔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 북면. 결국 왼쪽 북면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북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졌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삶이 좋다고 해서 직장. 그러다가 독립을 꿈꾸면서 자영업을 하게 되죠.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를 예를 들어보면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 직장인이죠. 개원을 하면 자영업이죠. 모두 이러한 북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산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북면으로 이동하고 싶어가지고 무더니 일을 쓰죠.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겨우 뭔가를 부동산을 샀더니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많은 것들이 오르죠. 오르지 않는 건 우리 남편의 연봉과 우리 아이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올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뭔가를 모아서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상황이 받쳐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또 이러한 삶이 그냥 전부인양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오른쪽에 북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힘들겠죠. 돈이 없으면 사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활용만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아무도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결국 이 왼쪽 북면은 노동수익이라고 불리는 북면이고요. 오른쪽 북면은 권리수익이라고 합니다. 다들 대부분 내가 시간을 주고 노동력을 줘서 수입을 만드는 일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절대 부자로 갈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다리고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만 내가 원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어느 책에 있는지도 압니다. 결국 이 그래프가 시간 속에서 9년이란 시간이 흘러흘러 뭐든 여기 계신 그리고 다른 곳에 계신 많은 유산화인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시죠. 저는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이 그래프에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4년 이렇게 해서 몇 년이에요. 계산은 할 수 있죠. 16년인가요. 16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결정지어진 수입이요. 이 첫 번째 그래프의 초반의 수입이에요. 그죠. 요거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라. 이런 얘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결국 그 끝에는 어때요. 꼬꾸라지죠. 이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보면 어때요. 오른쪽 그래프는 올라가죠. 여기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내가 조금 공부를 학창시절에 안 했더라도 괜찮아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요. 모두가 출발선이 동일하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지금부터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하면 올바른 이해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하급수적인 그래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어때요. 쭉. 안 보여요. 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초반에 당장 일하면 나오는 수입 때문에 여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끝은 저렇게 꼬꼬라지는 상황. 우물은 목이 마를 때는 진짜 못 파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목이 덜 마를 때 우물을 파셔야 된다. 오른쪽 그래프를 준비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 왜? 건물 살 돈이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책 한 번 써보시겠어요. 노래는 어때요. 어디 가서 저희 신랑은 노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절대 음감이 아니라 절대 음치 같은 그런 제가 뭐 갑자기 음반을 제작하고 지금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음반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히트곡을 언제쯤? 그래서 저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거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자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성공자가 없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확실합니까? 저는 뭐예요? 그래서 제 주에는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왜? 저런 사람을 봤으니까 자 이거 이 질문은요 굉장히 생각의 전환을 시키기에 딱 좋은 질문이에요. 아이한테도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못 본 걸 가지고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도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바르게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못 본 걸까 없는 걸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건데 야 되겠어?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감정적인 질문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 내가 못 본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회사를 고르는 기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권리 수익 자 일시적인 수익이 아닌 평생 지속되는 수익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회사를 고를 때도요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품이 아 정말 재구매 자발적인 재구매 말도 못하는 내가 네 사실 제품이 허접하면요 굉장히 말빨로 승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품력이 탁월하다 말을 굳이 내가 조리있게 제대로 잘 못해도 제품이 말을 해주잖아요. 네 자발적인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네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 과거에 사실 그런 거 있죠. 옥장판 이런 거 누구나 필요한가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샀는데 10년이고 15년이고 너무 튼튼해가지고 10년마다 15년마다 내가 네 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신규들을 계속 계속 컨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제품은 생필품이어야 된다. 소비재여야 된다. 매일 제가 이런 좀 정적인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어수선한 분위기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가 팽팽 돌아가요. 근데 너무나 정적이고 이러면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호응도 해주시고 굉장히 표정은 진짜 밝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표정들은 굉장히 좋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수익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가? 지금 시작해도 이런 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참 궁금해요. 저도 9년 전에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근데 플랜이 지금 시작해도 괜찮다. 근데 제발 시작이나 좀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시작하는데 한 3년 걸려요. 그리고 결단하는데 한 5년 걸리고 언제 살고 싶은 삶을 살게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회사는 유산화입니다. 유 아 유는 그리스 그리스로 진정한 산화는 건강 라틴어로 건강 그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진정한 건강 보통 회사의 설립자는 누구예요? 아 보통 회사의 설립자다 이게 다들 주입식 교육에 맹점이죠. 질문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것만 왜 그거 하나 아니까 아는 거 나왔으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서 진정한 건강 자 보통의 회사는 경영자가 설립을 하죠. 이윤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진정한 건강 얼마나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이 설립을 하셨으면 이름이 진정한 건강 여기서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그렇죠. 이름도 너무 기똥차게 멋지지 않아요? 막 뭉클 뭉클 하고 그랬더니 우리 마이로웬츠 박사님 자 이분은 세포면역학 미생물학 박사입니다. 우리 몸에 채소다니는 뭐다? 세포 그리고 미생물학 박사 이분은 사실 우리 자 후진국의 의료체계의 목적 뭐예요? 아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몰라요? 네 지금 분명히 후진국의 의료체계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바로 치료입니다. 선진국은요? 예방 자 우리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애프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애프터 신청 이런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무리수네요. 자 그러면 갑자기 쫙이 표정이 안 쳐져가지고 급사가 드리고요. 자 애프터 서비스 자 어떤 그죠 제품이 하자가 생겼을 때 고쳐주는 거죠. 비포 서비스는 고장이 안 나게끔 하는 거 사실 이쪽 업계도 저는 비포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그 치료를 위해 집중하는 건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은 사실 애프터 서비스죠. 근데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비포 서비스 네 이분은 진단 의약을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30여종을 만들었다. 30여종 음 자 감이 안 오죠. 왜 앱스타인 바 아 어렵죠.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잘 모르니까 근데 바이러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었다. 네 대박이죠. 네 이분은 그 아까 노동 수익과 권리 수익 중에 어떤 수익을 가져가신 분일까요. 권리 수익이죠. 내가 만든 시약들이 지금도 병원에 유통되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돈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많으실 건데 지인들이 자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진단하고 처방하는 진단의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예방의약으로 돌아서야겠다. 왜 질병의 원인들을 보니 다 모였다. 영양의 불균형과 활성산소 그래서 이분은 시중에 이렇게 영양제를 보니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인 세포 배양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를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세포 한테 이러한 시중에 영양제를 줬다가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영양제를 비타민 미네랄을 만들어내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분은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유산화 가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확신한다. 얼마나 제품을 잘 만들어냈으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면 당신이 건강하다는 걸 확신할까요. 나도 확신 못하는데 나를 근데 마이로웬츠 박사님은 이 제품을 드신다고 하면 당신의 건강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제품마다 이분의 서명이 새겨져 있죠. 이런 제품 보셨나요. 없어요. 확실해요. 시중에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아 유산화 이만 1992년에 설립이 됐어요. 파트너가 이런 질문을 받고 약간 멘탈이 흔들렸어요. 너 언제 시작했어? 이렇게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나 작년에 야 끝물이야 끝물 이렇게 그래서 스포네인 저 끝물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천물은 어딘가요? 물어봤어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회사가 오래오래 살아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자산을 구축하는데 회사가 사라져. 그러면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 이 오는데 사실 엊그제 설립된 회사를 어떻게 그 회사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못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떠한 성장 곡선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지속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꼬그라질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의 한번 성장 곡선을 보세요. 이따가 유선화의 성장 곡선은 정말 저의 수익 곡선처럼 권리 수익의 곡선처럼 아름답게 올라가는데요. 어떤 회사는 요동을 칩니다. 누군가의 감정처럼 어쩔 때는 헬스백 하나 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업 됐다가 알이 크다 그러면 다운되고 누군가가 너 잘 대하면 혹시나 관심 있나 싶어서 올라갔다가 나 다른 회사에 다운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고 계시죠. 근데 유선화는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요동을 치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요? 신뢰는 일관성 있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회사랑 유선화가 차별성이 뭐냐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자체 생산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신 분들은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부분 크게 관심 없죠. 생산자여야 돼요. 생산자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조사가 아닙니다. 유통회사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자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물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 생산 자체 생산을 한다는 건 당연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뉴욕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향후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회사 중에 이렇게 산호비브라는 병원처럼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보셨나요? 이 병원은 KBS1 뉴스에 해독으로 암을 고친다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적이 있어요. 몰랐죠? 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산호비브를 모르는데 이런 게 들릴까요? 보일까요? 그래서 이 병원은요 세포는요 자가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칼을 이렇게 손이 베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가 막 뚝뚝 떨어져요. 병원 안 가면 죽어요. 연구 안 바르면 절대 낫지 않아요. 네 낫죠. 이것이 바로 세포가 가진 자가치유력입니다. 그래서 해독을 통해서 해독을 우리가 몸청소라고 하잖아요. 청소를 통해서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런 해독 프로그램으로 세포는 충분히 영양을 골고루 제공하면 스스로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암세포를 떼어내고 수술하고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충분한 영양으로 해독으로 암을 이겨낸다는 내용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합법이어야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무리 좀 못됐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요. 한 번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것조차 내가 알아보지 않고 이런 불법적인 3200개 회사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식이 안 좋았던 근데 계속 아 그래요. 맞아.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 그래서 이건 기본이다. 자 3200개 그리고 뭐 그죠 합법적인 회사 이거 다 더하면 우리 더하기 할 수 있죠. 몇 개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130개 정도 뒤에 되게 좋아해요. 산소 나오니까 아는 거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130개 정도 되는데 자 130개를 만날 확률과 3200개를 만날 확률 어때요. 당연히 3200개를 만날 확률이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처음으로 내가 지인의 손에 손을 잡고 끌려오는 곳은 아니에요. 전 그런 표현도 싫어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뭘 끌려와요. 그죠 네 근데 손을 잡고 왔는데 처음 듣는 사업 설명이 유산하다. 그것도 유산해 안시원 사업 설명 처음 들었다. 와 저 뒤에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이런 호응 기대하지 않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27호로 한국에 2003년에 들어온 이래 이 변호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자 우리 보험을 들었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네 그럼 보험을 해약하죠. 다시 들 때 어때요? 번호가 바뀌죠.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면 넣었다 뺐다 이런 행위들을 했을 건데 한국에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는 회사 믿을 수 있나요? 없죠. 자 사실 회사 내용은 자랑할 게 너무 많고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건 찾아보시면 충분히 더 찾아볼 내용도 있고 이해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채우는 영양 비우는 영양 바르는 영양까지 영양 건강에 관련된 제품들이죠.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제품들을 쓰고 있다. 쓰고 있죠. 애터지게 저도 과일을 사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애터지게 비타민 미네랄을 거기서 섭취하는 줄 알았어요. 영양에 무지했죠. 아마 지금도 나도 그런데 이런 사람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없어요. 영양이 거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홍삼 이런 것도 드시고 인삼도 드시고 즙도 드시고 많이들 드시죠. 녹용도 드시고 근데 건강에 어차피 내가 지금 투자하는 비용들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장분도 쓰시죠. 지금 얼굴 보니까 화장분도 쓰셨어요. 화장분도 쓰시고 머리도 까무신 거죠. 비를 맞으신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쓰고 있는 소비 금액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왜 그러면 건강 쪽에 관련된 아이템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폴즈필저가 앞으로 백만 장자 천만 장자는 어디서 나온다? 웰링스 산업에서 나온다. 물을 사먹는 시대를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물을 사먹고 있고 어떤 정수기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지금 영양제를 먹니 많이 하지만 앞으로 당연히 먹는 시대가 오고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사업의 기회는요. 아직 많은 분들이 영양제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낄 때 사실 그때가 기회가 크겠죠. 근데 다들 영양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영양제를 먹는 시대가 됐을 때 그냥 우리 거 좋아 너네 거 좋아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 못하는 제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안 그래도 말 못하는데 너무 지금 이해 안 되시죠. 말 못한다고 신랑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처음에 공감은 안 되시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 설명을 9년 동안 하는데 이 정도 말을 못하면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책자 객관적인 자료가 이렇게 20년간 나오고 있고 4년에 한 번씩 이 책에서 1등 1등 이다 라고 하면 앞으로 1등 할 것 같아요. 계속 아니면 갑자기 꼴등 할 것 같아요. 이게 예경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객관적 자료가 있다라는 거 어차피 저도 소비자예요. 돈을 벌고자 아무거나 제 입에 넣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소비자고 어차피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평생 먹고 싶은 제품 그 제품을 선택해야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인들한테 충분히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20년간 나오고 있는데 제품력의 수준은요 엇비슷해요. 갑자기 엄청 효능이 좋은 제품이 툭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유통 회사잖아요. 네. 뭔 놈의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효능 점수가 1등이고 독성이 없다. 우리 독성하면서 6개월 먹다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사실 독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을 끊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섭취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앞으로 영양제를 먹는 시대가 됐을 때 이 책자가 알려진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유산화의 성장 가능성은 더 올라가겠죠. 우리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그냥 의사분이 주시니까 내 아이한테 생각없이 막 먹이죠. 이 아이의 장 속에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모두 사멸이에요. 모두 죽어요. 그리고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치명적이겠죠. 근데 외국은 어떨까요?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를 처방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타민C를 처방하고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처방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말 비타민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와 그리고 컨슈머렛 미국 독립 소비자 단체 우리가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함량을 그대로 있다고 믿지만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분석할 거예요 집에서? 공장 차리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그리고 과거에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예 뱃속에 칼슘이 녹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녹지 않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제품 어때요? 잘못 삼키는 순간 큰일 나죠? 입에서 다 녹아버리죠? 어우 막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녹아? 녹아야 돼요. 걔는 녹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용해도 이런 것들 순도 이런 것들을 이 단체에서 다 분석해서 결과를 빵빵 띄우죠. 적합 부적합 근데 누가 볼 수 있다? 네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데 유료 가입비 유료 가입을 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압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제품만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니까 가져갔던 거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 누가 먹을까요? 네 스포츠 선수들이 먹죠. 스포츠 선수 아무거나 먹나요? 우리 지금 이정우 잘생겼죠. 우리 이종범 이정우 부자 5년 동안 지금 유산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에게 후원은 돈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유산화는 제품으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 50만원 정도의 제품? 근데 이정우 부자가 두 분에서 한 1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100만원 없어가지고 이러실까요? 아니죠. 어차피 내가 내 사비로라도 사먹고 싶은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어요. 유산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는 다 죄다 유산화요. 계속 뭐 유산화 쟤도 유산화 그렇게 전세계 4,500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섭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자 85명의 과학자들이 늘 끊임없이 똑같은 헬스팩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 매출액 급급하다고 하면 가지수를 늘리겠죠. 고등어 잡아 올리겠죠. 김 말리겠죠. 김치 떼다가 부치겠죠. 상상만 해도 정말 하기 싫다 그죠? 그래서 유산화는 과학자들이 그거 하겠어요? 계속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더 더 가짓수를 늘리는 대신 늘리지 않고 이 한가지 제품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헬스팩과 지금의 헬스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일 수 있다. 그래서 85명의 과학자들이 계속 끊임없는 연구는 모방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과학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생산 시설이 없는데 과학자 데려다 뭐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필요해요.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85명 한 명도 아니에요. 한 명도 아니에요. 85명의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제품을 우리가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포장도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헬스팩 못 읽으실까 봐 한글로 헬스팩 이렇게 해서 지금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완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제품이 여기서 따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뭔가 한국에서 상 받았다. 그러면 어디다 붙여요? 비닐 포장 바깥에 붙이잖아요. 왜? 여기서 제품에 손을 안 댄다니까요. 완제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 갈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플랜인가. 그냥 난 그냥 노동 수입 되게 좋아. 피 땀 흘려. 그냥 버는 게 진짜 내 돈 같고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회사 제품을 보시고 제품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어차피 먹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플랜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플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요. 플랜이 판매자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것들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매월 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더한 것들을 요구하니까 어때요? 아줌마들이 뭘 팔아본 적이 없는데 영업의 달인이 돼서 돌아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파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여기는 영업의 달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타회사와의 차별성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크게 말씀드리고 무한기피예요. 어떤 이렇게 단계 제한이 없어요. 몇 단계까지 몇 단계까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성공이거든요. 결국 인프라 구축이에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할 것 없이 제품을 애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를 다 같이 공유를 받는데 어떤 제한이 딱 걸려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의 확률이 근데 무한 포인트 저기 어떤 단계의 제한 없이 다 어디서든 올라온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 소비자 사업자 할 것 없이 아래로부터 포인트를 모두 똑같이 공유해주는가 소비자까지 그 소비자의 포인트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확률이 높아지죠. 왜 결국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리더로 성장이 나가는 일인데요. 결국 한 라인에 리더 몇 명만 네다섯 명만 있으면요. 그 라인은 어김없이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명 속에서 리더를 찾는 것과 10명 속에서 리더를 찾는 것 당연히 확률이 떨어지죠. 이렇게 단계 제한이 있다라는 건 단순히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라인을 구축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주느냐 20%를 줄 거예요. 똑같이 직급에 상관없이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도 20%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20% 20% 어때요? 굉장히 3% 좋아 보이나요? 3, 20 알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는 느낌 빡 오지 않아요? 혹시나 주무시다가 헷갈리실까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빨간색에 뭔가 삐뽀삐뽀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최고의 리더와 그리고 신규 리더가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받는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 한 만큼의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요 노력의 공정성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노력 그 개인의 노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 매출 인정은 결국 3BC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3천, 2천 여기서 소실적의 20%를 줄 거거든요 그리고 3번에 2천, 3천 그리고 1번에 또 이 합을 올려서 1번에서 소실적으로 20%를 준다라는 거 이게 중복 매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 1BC와 3BC를 말씀드릴 텐데 3BC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노력했는데 자꾸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 1BC인지 그래서 3BC를 이거는 당연히 3BC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1BC, 3BC 괜히 3BC 이렇게 제품 많이 사라고 편법을 쓰나 거기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 이유였다면 이 회사가 1BC를 없앴겠지 굳이 뭘 1BC 헷갈리게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것도 선택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3BC를 하면 유리한 게 같은 노력 다른 결과 이렇게 중복 매출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계속 포인트가 단계 제한 없이 무한 공유가 된다 된다 소실적이 20% 준다 계속 올라간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됐다 일할까요? 일 안 합니다 유산화는 노력의 공정성을 중요시하죠 일을 한 만큼을 주길 원하고 한 만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회사는 이렇게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탑 리더들이 일을 해요? 탑 리더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플랜이에요 유산화 플랜은 그래서 타 회사의 탑 리더 안 와요 절대 당연히 거기에 젖어 있는데 이 플랜 너무 마음에 안 들겠죠 계속 내려가서 또 사실 일을 해야 되죠 복제라고 생각하면요 이 일은 복제와 축적이 정말 기본 핵심이거든요 복제라고 생각했을 때 저기 위에 있는 스폰서를 복제하기 쉽지 않겠죠 물론 복제의 물결이 내려가겠죠 어느 순간 탁 막히는 순간이 오죠 유산화는 어때요? 다시 복제의 원판이 중간에 내려가면서 확실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구조죠 노력의 공정성과 그리고 제대로 된 복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추가 비즈니스 센터 자 그러면 이렇게 너의 노력을 어디까지로 받냐 5000포인트까지 본 거예요 6000, 7000은 누가 했다? 파트너들이 했다 파트너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5000이면 어? 나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래서 내려가서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번의 일은 네가 노력을 한 결과물이니까 지속적으로 주면서 4번에서 또 소실적 20% 5번에서 또 소실적 20% 이렇게 계속 추가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수입의 한계가 없다 직급의 한계가 없다 또 더불어 후원을 하면서 사실 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한 파트너를 후원했을 때 이런 또 평생 매칭 보너스 그래서 소개자 보너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원인 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 그죠? 주고받고 했을 때 정당한 가치가 있는 거지 앉아서 받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진심으로 후원을 한다고 하면 이 보너스 인원수의 제한도 없고 금액대도 무한대로 주는 보너스다 이 회사가 이 보너스를 만들어낸 이유는 후원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왜 CCTV 달아가지고 누구를 언제 만나러 갔네 몇 번 만났네 이걸 어떻게 감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돈을 잘 벌면 후원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맹점이 좀 있죠 파트너가 그냥 혼자 잘 버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보너스로 누군가의 또 삶이 또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히 좀 볼게요 백아의 법칙 맥칼프의 법칙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월 2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이렇게 되죠 백아의 법칙 아 이렇게 많이 나왔었군요 네 그래서 자 결국 4,096명 아 너무 뭐 장난치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백아의 법칙을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잘것 없는 결과치에 대부분 중도포기를 하시거든요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요 중도포기 안 한다 자 백아의 법칙을 제가 이제 이렇게 명수 말고 금액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첫 해에 1년에 50만원 벌었어요 근데 내가 10년째 되는 날 되는 해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는 첫 해부터 1억을 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야 되는데 네 이걸 생각하면 그 50만원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렵나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할래 했는데 네 이해됐죠 이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 장난치는 것 같지만 시간 속에서요 4,096명 만들어집니다 시간에 차가 있겠죠 그래서 백아의 법칙은요 시간에 수학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보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백아의 법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4,096명이 저렇게 12개월 뒤에 만들어지진 않지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년이 걸리면 어떻고 5년이 걸리면 어때요 그 반만 해도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백아의 법칙을 또 하나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종이 정말 0.5 0.2mm 종이를 5번 접잖아요 0.5cm도 안 되거든요 근데 20번 접는다 2.2백 9m가 돼요 접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접는다고 했을 때 이게 백아의 법칙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백아의 법칙이 이런 의미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자 이제 하나 아니면 세 개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하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적으로 내가 지금 내가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 3BC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1BC를 사실 선택하라고 하지만 저는 3BC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120만원 정도의 제품 경험을 통해서 3BC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 플랜을 이해하고 당연히 3BC를 열었겠죠 그래서 이 1BC와 3BC를 가져갔을 때 이 세상에 A, B, C, D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 A와 B와 C, D가 똑같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죠 그랬을 때 가게를 하나로 유지한다고 하면 얼마예요 92만원이 되죠 근데 세 개로 유지했을 때는 184만원 딱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노력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있잖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꾸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것 같다 안 되면 어떡하지 어머 잘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생각의 전환을 좀 시키세요 제가 그걸 잘했다니까요 왜?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제가 뭐 이쁘다고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저를 예뻐해서 막 신규를 막 그냥 막 뿌려요? 네? 꽃길에 뿌리듯이 뿌려요? 아니에요 생각 생각 진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1단계 내려왔을 때 월 20만원 이것도 저렇게 2단계, 3단계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5단계까지 내려가면요 네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이에요 월에 그리고 연 5년이 걸리면 어떻고 8년이 걸리면 어때요? 이번 생에 가능해요? 혹시 지금 막 연 한 5억 버시는데 여기 와서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뭐 그냥 회사마다 보상플랜 분석하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어차피 지금까지 벌어본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는데 제가 4년만에 벌었다고요 그렇지 네, 너무 좋아요 앞에 어, 역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비씨 다 노력에 네, 나의 노력을 한 5천 포인트까지 본 거예요 자, 내가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두 라인을 그냥 한나인 4년 한나인 4년 한나인 4년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700만 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4년, 4년, 8년에 700만 원도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비씨 두 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4년, 4년 걸렸는데 경험이 쌓였잖아요 이제 2년 만에 한나인을 풀었네요 700, 800 1500만 원 거기다 또 추가비씨 두 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1년에 단축시켰어요 네 거의 이제 11년 만에 4개의 라인이 완성된 거예요 또 추가비씨 받고 여기서 추가비씨가 끝이 아니라 또 4번이 일을 하고 5번이 일을 하고 계속 그렇게 추가비씨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네 그러니까 추가비씨 저는 17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아, 뭐예요 그 50개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쵸? 그렇게 계속 가게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해야 되는 일이 같이 더불어 많아진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겠죠 가게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쓰고 있는 제품의 비용이면 이 모든 가게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비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제의 원본이 내려온다 그래서 다시 복제를 더 빠르게 예 완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예 탑리더가 내려오죠 예 이렇게 가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가게 수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네 아휴 참 그쵸 예 좋다 좋아 그쵸? 그래서 3개 가게 완성 플러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개를 예 추가로 완성시켰을 때 9개 가게 그게 저의 목표예요 일단 9개 완성 그랬을 때 연 얼마예요 14억 14억 예 그리고 또 좀 더 해봤어 15개 하면 20억 이렇게 35억 70억 연 100억 무한 소득 예 혹시 아 나는 사업할 일이 얼마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상속이 돼서 내 아이가 이어서 가실 거예요 이어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자손손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충분히 가능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 자 보너스도 말씀드렸고 리더십 보너스는 한 개 가게 완성시켰다고 굉장히 애를 썼겠죠 거기에 또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있고요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인컴 60위까지 주는 보너스가 있죠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아 그건 나와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근데 무관하지 않죠 이그잭한 투스타 이상 되면 제가 봤을 때 엘리트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들 수입이 올라가다 보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 돈으로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무슨 여행 됐어 돈 줘 근데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왜 계속 여행을 안 가실 거잖아요 안 보내주면 돈 주면 그냥 꿀꺽 하실 거죠 명분백 하나 사고 뭐 그냥 기타 등등 근데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좀 여유있게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여행 프로모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쓰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제품을 정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들로 바꾸셔가지고 또 그렇게 지인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면요 이게 또 소득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 수입곡선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건강식품으로 어디 고등어를 잡아 올리고 종갓집 김치를 떼다가 김 말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적인 건강 외적인 건강 뭐 어디 가서 라이터로 지지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뭐 올리고 오메가를 올리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저 우리 상식적으로 사업하면 안 돼요 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자료 과학자들이 만들었다잖아요 과학자들이 자 누리는 삶 제가 처음에 괌을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주 케언즈 다 유산화를 통해서 간 여행이에요 이때 세 번째 사진만 해도 굉장히 저는 이 컨셉은 뭐였냐면요 가족사진 컨셉 자 김봉호 리더님이 박청자 편화버스 본사님의 아들 와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줄 놓을 뻔했잖아 이게 진짜 현실이길 이게 현실이어야 돼 아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 쓰리스타 됐고 앞으로 저도 시스템 통해서 방법들을 배웠고 또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 얼마든지 제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갔을 때 그리고 또 강제 신혼여행을 보내주고 있죠 또 푸켓 갔을 때 파타에 갔을 때 케이브타운에서 심령 사진도 찍었어요 자기 왼쪽에 심령 그래서 난리 났어요 우리 신랑이 비번 알려줘 해가지고 사진 찍다가 비번이 뭐야 비번이 막 이렇게 그래서 나 죽으면 다 연락간다 걱정하지 마라 애쓰지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저기 봐 저기 봐 이러면서 그리고 잠깐 내렸다가 여기 사파리거든요 뭐 사자 으응거리고 있고 막 내렸다가 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저희 이러고 놀아요 신랑이랑 그리고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을 갔었고요 저는 딱 저한테 딱 맞는 여행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그냥 배고프면 식당 그냥 배부르면 객실에 방에 와서 그냥 답답하면 밖에 보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 재밌는 얘기 있는데 괜찮을까요 자 파트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전제이 리더님이랑 김경래 리더님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같이 갔는데 같이 갔는데 저랑 같은 층인 거예요 김경래 리더님이 그래서 김경래 리더님이 스포아님 제가 스포아님 드디어 같은 층 어 어떻게 막 근데 좀 한 30분 있다가 스포아님 근데 혹시 창문 있어요 거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문이 없대 창문이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 이렇게 돌고 거기 내 내 측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살이 가는 그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 좀 오프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자니까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김경래 리더님이 전제이 리더님한테 저희 리더님 창문이 있어요 창문 이러니까 그분 저는 10층이었고 저희는 전제이 리더님은 3층인가 그랬어요 창문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파도가 쳐요 이렇게 확실히 노력의 결과를 차등 지급 정말 동기부여 팍팍 주는 유산화의 여행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괜찮죠 네 처음에는 아마 이게 납득이 안 됐을 텐데 우리 파트너분들도 마음의 그릇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루비 에메랄드 이그제 루비 됐잖아요 그리고 에메랄드 그 정도의 그릇이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페루 페루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얼마 안 된 거예요 따끈따끈한 페루 그죠 외모가 달라졌죠 어플이 정말 기술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찍고 서로가 놀래요 야 이대로 들고 가자 병원에 이대로 해달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무지개산 이게 아우 진짜 저는 한 시간 강의 안 된다니까요 한 두 시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지개산이 어떻게 가게 되는 여행이냐면요 저희가 딱 이제 일주일 여행을 끝내고 페루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야 돼 왔어야 되는데 공항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폐쇄가 됐네요 그랬더니 가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야 개인적인 여행이었다 하룻밤 2,300에 숙박비가 나가고 이제 옮겨야죠 민박으로 근데 유산화가 어떻게 했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마가 됐든 예 그러니까 얼마의 기간이 됐든 편안하게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용돈까지 지급해가며 그리고 가이드 미팅을 해드릴 테니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추가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게 이제 무지개산인 거예요 밑에 원래 일정에는 없었는데 근데 해봐야 할 걸 5,000m 5,000m 페루에서는요 페루에서는요 절대 뭘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집어 올리러서 순간 해 해 그러니까 이 동네 브라질이나 이쪽 애들이 축구를 한국 사람 절대 못 따라가 우리 유학 보내야 돼요 페루 같은데 거기서 차고 해야지 실력이 그래서 이 페루인들은 적혈구가 남들보다 많고 심장이 크고 이렇게 진화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 자 돈 없으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태워가지고 또 유산에서 말을 태워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혹시 유경란 리더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여자였어요 유일하게 지금 저 꽃뿌놈 이렇게 사진은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근데 이분이 딱 이렇게 스캔을 하더니 바로 저한테 직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했겠죠 제일 가볍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여자분이라 근데 이 여자분의 그 신발이 거의 없었어요 발이 진흙인지 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살아내야 되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가벼워 보이는 사람을 빨리 스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한국에 태어나 유산을 만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밀려왔던 여행이었습니다 마추픽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있어요 저희 우리 그루잉업 다이아몬드들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진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에요 유산화가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갔겠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또 여행을 갔죠 동반 1인까지 무료예요 항상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반 1인까지 보내주는데 치열해요 이제 저희 엄마랑 저희 신랑이랑 진짜 제가 어떡하나 어떡하나 여행 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나 그래서 저희 엄마 정말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동남아 충분히 갈 수 있다 나 괜찮다 그래서 베트남까지 이렇게 같이 작년 12월이죠 다녀왔고요 이렇게 저희 엄마도 건강을 유산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셨고 지금 진짜 많이 날씬해지셨어요 사실 아마 최근에 보신 분이 없는데 진짜 건강해지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 유산화를 통해서 집을 지어 올렸어요 꽃이 꽃이 피면 좀 다시 찍으려고요 사실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화를 통해서 3층 집을 지어서 가족들 오순도순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돈 걱정 없이 건강도 어떻게 챙기는지 알게 됐고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골프장을 일을 하러 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골프를 치러 가는 곳이었죠 곳이 됐죠 이렇게 유산화로 삶이 변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바로 병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내일을 꿈꾸신다고 하면요 오늘의 선택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다른 대안으로 유산화 정말 가져가신다고 하면요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공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nsters 안